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트리오 방송을 진행할거구요 안계시는 틈에 한번 연습! 이겨봐야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폐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오 출책이 바로 되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내 전략은 이게 아냐 어후 안 들어가 오오 우와우 초장부터 엄청난 상대를 만나보려꼬마이 고바스모님이냐 고씨나리 고씨나리 고씨나리입니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안녕 너는 상대를 잘못만났어 너의 유일한 실수는 상대를 잘못만난거야 상대를 잘못만난거라니까 너의 유일한 실수는 상대를 잘못만난거였어 진짜 빌드가 안되잖아 초장했을땐 빌드가 됐는데 잘가라 잘가라 봤죠 봐주는 느낌 고씨나리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봤죠 이게 바로 고씨나리의 진정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아 다들 지금 지금 어 오늘 저거 뭐냐 저기 기저귀 하나씩 준비하셔야겠네 지릴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지립니다 네 덤벼라 고씨 어 고씨나리의 성장실력을 보면은 이거 맥을 못추실텐데 잘가라 봤죠 풀체카는 성장하잖아요 쉿 조용히 하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어딜 가 어딜 가요 네 가지마요 팩트 팩트만 날리고 가시는 분 어딨어요 너는 상대를 잘못 만났을 뿐이야 너한테 아무 잘못이 없죠 매치가 나로 됐을 뿐이야 매치가 나로 됐을 뿐이야 아무나 잘못이 없단다 매치가 나로 됐을 뿐이지 넌 아무나 잘못이 없죠 때마다 아 젠장 출채 감사합니다 아 빌드가 안되네 상대방 하니까 빌드가 안돼 아 빌드 연습했는데 오 역전 보여주겠다 이건가 하지만 상대를 잘못만났죠 한참 잘못만났죠 어 골키나리를 만난게 너의 최대 실수가 될거야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오 진짜 죽는줄 아네 잠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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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나 침착해 너 아직 할게 있어 할게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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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그런가 조용히 하세요 설마 그럴리없죠 잠깐만 그럴리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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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아네 와 죽는줄 아네 와 진짜인가 아 지금 말씀하시는게 진짜같은데 실력이 아까전이랑 딴판이잖아 딴판이잖아 잠깐 잠깐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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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나 이기고 싶다구 와 죽는줄 아네 와 죽는줄 아네 짜식이 감히 고씨한테 감히 고씨한테 안돼 이럴 순 없어 이제 그만 죽을 준비를 하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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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만나지마야되 상대를 만난것 뿐이다 너에게 잘못은 없다 가라 가라 가라고 왜 안가는거야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그럼 어쩔건데 그럼 어쩔건데 그럼 어쩔건데 그럼 어쩔건데 한방이 있는데 어쩔건데 니가 한방이 있으면 어쩔건데 니가 한방이 있으면 어쩔건데 니가 한방이 있으면 어쩔건데 가 자 수고했어 너는 만나지마야를 상대를 만난것 뿐이야 어 너에게 잘못은 없단다 가라 수고했다 자 봤죠? 봤죠? 이게 바로 고씨나리라는 겁니다 아 참 진짜 이거 아 초반부터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재밌네 덤벼 고씨 프라이빗룩 자 들어와요 아 참 진짜 걱정이구만 제가 다 이길까봐 네 상대의 복수를 해주마 아니 고씨나리 팬분 아니세요? 다들? 네 왜 고씨나리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란겁니까? 네 아 다들 계시는구만 안티인가보죠 안티팬도 팬이죠 1대1 한번 덤벼봐 덤벼봐 아 아 이런거 4개 한번 해야되는데 나 친선전화 한번 가져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철산을 다 안할게요 네 엄지님 상대로는 저기 철산 다 안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도발 한번 해주고 이렇게 도발을 한번 해줘야 이런식으로 도발 한번 해줘야 자 사요나라 네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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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요 잘가요 엄지님 얼른 가요 네 왜 안가시는거야 벽 좀 느꼈나요 우리 엄지님 예 우리 엄지님 고씨나리한테 벽 좀 느끼셨나요 내가 다른 다른 게임에 실력이 않는 이유가 있어 물론 지금도 잘하는건 아니지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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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끔따끔 했어요 짜끔따끔 했어요 짜끔따끔 했습니다 자 불피나리 응원해주세요 네 어이고 어이고 아 잠 났다 아 이런 큰일났다 아 젠장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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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goddess 아팠어 아팠어 아팠지만 오 되게 진지하게 해요 지금 골씨나도 골씨나리도 되게 진지하게 합니다 지금 하지만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골씨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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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엄지나님은 실력이 출중하신데 아 진성님 구경 잘 오셨어요 아 봐주죠 아유 잘 오셨어요 팔로우 하셨다구요 그럴리가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QWI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골씨나리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히 인원 모이면은 고수분들 따로 초우분들 따로 그 다음에 자기 지 지 뭐냐 다같이 한번 그 다음에 지 뭐지 뭐라 그러죠 지명 맞아 지명 네 지명 한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안 모였기 때문에 다같이 하구요 아 뭔소리에요 아마 지금 엄지나인이 뜨끔했을걸 좀 이따 갈게요 알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공격이 왔어요 지금 오 조금 따끔해요 따끔해요 조금 따끔해요 따끔해 따끔한 정도가 좀 오 뭐야 아 저게 왜 저렇게 가지 아 된장 죽여 죽여줄 테요라뇨 아 이거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끝나네 아 아 이 듀듬님 지금 조금씩 봐주시면 이렇게 하시는거고 게스티님께서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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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새 텍트리오에 좀 안 하시는구만 끝났네 끝 오오오 살았어 야, 엄지님 야, 드려 감 찾았나보다 야오 와우 끝났죠 오오오 오 사나 삽니까 사나요 야오 좌우좌우 탈고 있어요 하지만 공격이 오는 거는 다시 순식간 과연 야오 억지로 억지로 타고 계신다 진짜 야오 얄짤 없으시네 야오 야오 엄지님 아오 오, 드디어 이제 진신모드 가시나요? 오, 뭐와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네 실수였지만 실수 아니었다고 한다 아, 도시나리가 초반에만 안당했어도 이 게임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자, 또 덤비실 분 안계신가요? 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왼쪽으로 돌리는 키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너 얼마나 안하신 거야? 한때 테트리오 진심이셨던 우리 엄지님께서 테트리오 안하시고 요새 원신에 빠져있으셔서 그러셨구만 원신이 원인이었구만 어머어머 어머 어머 와 아파요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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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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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거 봐봐 누구예요? 양심빌드 씹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양심빌드 씹시다 양심빌드 고수님들이죠 아 그래요? 하지만 고수분들이 그렇게 끼시고도 살아남은 고수나리 인정 어 인정 네, 고수나리 실력 인정 어 인정 자, 여러분들 기저귀 하나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수나리 어 실력에 지릴 준비 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리는건 나였다고 한다 아 아 잠깐 아 잠깐 아 참 왜케 안풀립니까 왜케 안풀려 아 안돼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네 내가 어 여왕년에 어 내 테트리키로 어 이것저것 어 다했죠 하지만 우리는 다 못할 것 같다 아 안된다 끝났다 아 이게 순간이 이렇게 막혀있을 줄이야 됐다 와 죽는줄 알았네 쉽지 않쳐 네 고수나리가 쉽지가 않쳐 갑자기 원래 쉬웠는데 쉽지가 않쳐 지금 고수나리가 쉬웠는데 쉽지가 않아 지금 어 얘 당해야되는데 왜 안당하지 어 죽어야되는데 원래 시나리오되면 지금쯤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어 엄청난 착각이 탭의 원인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고수나리가 아닌한 카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돼 와 진짜 억지로 억지로 어떻게든 맞추고 있다 안돼 땅겜은 왜 그대로일까 네 엑세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가면단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땅겜은 그대로일까 네 이틀 다른 모드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기본 모드로 가겠습니다 오 오 좋아 점점 고수분들 입장 되시구요 아 이거 엄지님하고 일대일해서 이겨서 제가 기분이 젊은게 절대 안되요 폰도 폰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 크기 모드도 있다 아 응애인데요 그럴리가 없어요 포테이토님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전 이제 갈게요 어디가요 가지마요 열한시까지 납치 화요일이 납치 화요일이 납치 아 정개전은 따고 봐야 그쵸 진개전 아 진개전 얼른 따고 와요 우리는 아 진짜야 빅모드 아 빅모드도 있다구요 근데 그거는 고수분들이 완전 유리한거 아니야 자 생각을 안하게 됐는데 생각을 안하게 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네요 자 생각을 좀 합시다 생각을 좀 해 야 잠깐만 야 이렇게 당하는게 어디있어 와 어 한시간 이상 걸리 끝 30분안에 끝내고 오세요 화요일이님 그치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빌드가 저건데 음 이거 방심하면은 쿵쿵 다칩니다 야 야 멋져 야 단체전의 편 강하시는데 아 갓겜이더라구요 진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회룰은 이걸로 따라가야지 근데 검진님 잘 가시고 연습은 이걸로 연습은 이걸로 야 누가 이길것인지 방심하면 안됩니다 순간에 방심이 오오 수고수고 아 아 제가 꿀뚱인게 약간 좀 그런데 네 캄츄아프로 아 바로 또 이제 몸풀러보겠습니다 이제 방금전까지 연습게임이었고 자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 아 자꾸 여 이게 아 빌드로 가야되는데 아 자꾸 버릇이 남아있어 끝에 로 이렇게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버릇이죠 아 뭐야 벌써 누가 돌아가셨어? 누가 벌써 돌아가시면 아닌데요 아 다굴 제가 그렇게 당했다구요 이제 이제 곧수나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셨을라나 네 그래서 제가 꼴등이였다구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찾아나봤는데 다 이게 다굴에는 장사가 없다고 아 어렵네 빌드로 가야되는 빌드로 가야될 빌드로 가야될 빌드로 가야될 빌드로 가야될 빌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 저게 저게 들어가는지 보자 안들어가네 오 들어간다 저게 들어가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그래도 3등 했습니다 다굴하면 꼴등 된다니까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그래도 3등 했습니다 자 저 다굴하면 꼴등 된다니까 이유가 이유가 있었던거에요 이유가 나나나나나나 좀비님 악인 좀비님 얼른 들어오시구요 싫어요 어차피 안좋은얘기 나올거잖아 자 네 깔끔하게 무시해주시구요 네 깔끔하게 무시해주시구요 안들어오시면 바로 시작 먼저 할게요 한번 시작하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쿠키들도 받는데 아 제가 안받는게 아니에요 못받 아니 못받는게 아니에요 안받는거지 이거 거꾸로 얘기했죠 큰일날뻔했네 네 아 젠장 멘탈공격때면 내가 느려졌잖아 속도가 아 속도 와 그래도 공격에 잘 살아남았다 잘 살아남았어 가라 이렇게 공격했을 한 분은 가야지 그치 내 공격에 간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웃 으앗 왜요 이제 빌드로 가볼까 이제 빌드로 가볼까 빌드가 될까 빌드가 될까 안될거 같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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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생각하면서 빌드하다가 저쇼 아아아아 그쵸 맞아요 날이 못받 저는 못받은게 아니에요 안받은거에요 네 저도 학생때는 받았어요 한번 한번 받았어요 어 이래봬도 어 고시나이도 한때는 어 그럴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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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만 흐흐흐흐 어쨌든 네 네 네 자 다시 돌아와죠 게임으로 돌아와죠 네 자아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진심모드 안가면 이기지 못합니다 네 이러면서 많이 배워야돼 지금 유튜브에다가 엄청 올리면서 보고있는데 실 고수군도 하는게 믿기지가 않아 야오 오른쪽 북 고수신데 진짜요? 음 자 들어오셨구요 한 분이 나가셨네인데 음 자 카브 지 님 어서오시고 스타네요 봐주시면서 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이따가 그 뭐냐 좀 있으면은 또 고수분들 몇 분 들어오세요 네 헬로우 웰컴트 마이브로우캐스트 네 안봐줍니다 고인물이다 고인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 노노 자 적당히 놀아주시면 되고 이따 고수분들 오셨을 때 그때 진심모드 따로 할 수 있게 방 만들어드립니다 지금은 봐주시면서 오늘 처음 하신 뉴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적당히 봐주시면서 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티날이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구요 어 아이고 뭐야 나 공격한 적 없는데 아 역시 이게 혼자 했을 때는 이제 빌드 연습이 되는데 같이 할때는 빌드가 안되는구만 스피드가 안 따라주네 혼자 했을 때는 여유롭게 하다보니까 빌드가 됐는데 아 역시 같이 해야돼 실력을 늘리려면 같이 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어 아 잘못났어 아 잘못났어 아 잘못났어 끝났다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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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이도 힘을 못 끼시죠 지금 자 과연 어 들어오셨다 드디어 골프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십니다 야 야 엄진님 분발하시는데 야 잘하시는데 하지만 저한테 지셨다는거 좋아 야 야 잘하신다 야 5등 야 그래도 이 상대로 5등이면은 잘한거다 아니 와 바로 시작합니다 아 아 이 항목을 제거함이 뜸 아 진짜요? 그래서 제거 당하셨네? 그래서 제거 당하신거네요 그렇군 그래서 제거를 당하신거구나 아 자꾸 버릇 아 빌드가야되는데 버릇 아 버릇 아 이 버릇 아 이 버릇 아 젠장 망했다 연판 즐겜하자 꼴등만 하면 돼 아 아 아 왜이러지 왜이러지 고수야 왜이러니 어 너 아니랬잖아 오늘따라 긴장을 많이 했니? 주말에 쉬야되는데 방송에서 그런거니? 아니잖아 자 자 극복해보이겠습니다 극복해보이겠습니다 와 그래도 이정도면 극복 많이했다 와 내가 공격을 안했는데 재공격에 죽었다고 뜨네요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어우 나 지금 방금 실수한줄 알았어 죽는줄 알았네 어우 나 지금 방금 실수한줄 알았어 아 진짜 저기다두면 안됐었는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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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줄 알았지만 죽었 아직 죽지 않아 아 아직 죽지 않아 아 아 젠장 죽었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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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잘하신다 말을 못하겠어 숨쉬고 하세요 숨쉬고 풁 끌척 돌아가네요 핑크 흑 재료 풀치카메라는 이건하니까 어렵다 그쵸 Obi 야 어렵다 어려워 아우 실력이 줄었나? 이상한데? 3등 했죠 와 엄지님보다 밑에야? 참을 수 없다 추첵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누구누구도 들어오셨다 잘 들어오셨구요 어제 왜 하셨어요? 뭘 뭘 뭘 해 뭘 뭘 했어요 제가 어 어제 안했는데? 봤죠 약간 비슷했는데 아니야 내가 원하던 빌드는 아니었어 아 내가 원하던 빌드는 아니었어요 좀 더 빡세게 가야되는데 빡세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 아주 깔끔해 아주 깔끔합니다 자 덩어리 째만 갔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 카라 계신 분 대단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어렵네요 그쵸 쉽지 않아요 테트리오가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접근하진 마시고 그래도 고수군들께서 지금 계속 봐주시면 짜신 거기 때문에 아 괜찮아 그래도 보험 들어놓기 잘했다 보험 들어놓기 잘했는데 그런데 하지만 끝났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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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우 rate 으으으 와.. 죽는.. 아직..아직..아직..살만..살만하지 않아 아아! 이때 공격하냐? 아아 젠장 도박하느라 술책 까먹었어 이르라운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어려워요 아 엄지니도 더러워 나쁜어린이란 말로 살려 애쉬는 어른이 흐흐흐흐 뭔소리에요 아무리 봐도 착하게 보이지 않나요 고프가? 이 얼마나 착한 방송인가 방향키로 할라니까 못하겠어요 수정하셔야 돼요 네 원래 배틀그라운드 했을때 그 컨트롤러로 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야..멋지죠 야.. 빌드 안하누도 안쓰고 방향키로 하는 유.. 뉴..뉴.. 뭔소리야 빌드를 안쓴다는거는 빌드를 쓸 줄 아시는데 일부러 안쓰신다는거잖아 야..우와 골피나리같았으면 그냥 컵났는데 저걸 탓이네 방심하면 안된다는걸 깨달으신거야 지금 아 방심하는 순간 지겠구나 안되겠다 진심으로 가자 야.. 와.. 주 주 같이 와.. 업주님!! 그거 당하셨나보다 한하타님 골드 포 guard 고수분들 따로 초보분들 따로 다같이 한번 그담에 지명한번 이런식으로 가겠습니다 예를들어 고스리나리가 엄지님 덤벼 이러면 엄지님하고 1대1 승부가 되는거구요 얘를 뒤면입니다 아까 붙었기 때문에 뭐 사열은 이미 정해졌고 자 빌드 가봐도 되겠다 아 빌드 안되겠다 오 뭐야 큰거 왔다 방금 큰거 날렸죠 하지만 큰거 한번 날라갈 준비하고 야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나 잘하셨습니다 이 고스리나리가 칭찬해드리죠 이 고스리나리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칭찬에 인착한 고스리나리가 칭찬을 한다 엄청난 사건이죠 아이고 하나탄이 죄송합니다 하나탄이 공격하고 있는지 몰랐어 아 죄송해요 아이고 고스분한테 갔어야 했는데 그래야 그래야 되는데 안심할 때가 아니야 고스분들만 남으셨을거야 아 아 아 안된다 아 젠장 뭐 안되네 잘 아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예를 들어 기침이 안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끄고 있지만 지금 집중하는 관계로 기침이 나갔다는 점 죄송합니다 아 어렵네 쉽지가 않네 아니야 아 젠장 잘못했다 일빌드가 아닌데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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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어머어머어 아 저어차피 마팔이나 어떻게 나가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이게 아 목감기가 오래가서 죽겠네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아 어려워요 3등 야 자 바로 시작합니다 스피드 올려볼까 아 자꾸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왜 자꾸 버릇이 나오지 이거 끝에다 하면 안되는데 아 아니야 어쩔깝다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어 잠깐잠깝다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와 이건 내 계산에 없는건데 뭐야 그냥 죽네 야 빌드 아 빌드 빌드 타려면은 속도가 부족하네 빌드 타려고 하니까 우린 좀비님 좀비님 좀비님을 이렇게 얼른 부부덕을 해야 곧이나니니 재밌어요 이길텐데 음 으아 으아 과학 배웠습니다 아이 이런 과학을 많이 배우셨구나 수고하셨어요 와 빌드 날빌이 아닌 날빌이 아닌 정석 빌드로 가시다니 28레벨에서 1그레스는 너무한데 너무하긴 하죠 곧이나니는 지금 겨우 깨는지 안깨는지 그 정도인데 네 친하님 고하 안녕하세요 왜 오자마자 고바시보예요 화요인님 과학시보 네 과학시보 네 과학시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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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시보 화요인님 과학시보 왜 고바시보예요 다른 분들 다 배우잖아요 왜 디코 안봐요 디코 봤는데 네 그거 저장해놨어요 아 근육통 팔 때문에 아 진짜요 어쩌다가 화학 빼고 AP했는데요 아하 에피나리 에피나리 잘하셨어요 끝 그러면 고시나리 방송 11시까지 시차만료 아하 야 헬스장 아 고시내드 헬스장 다녀야되나 그냥 집에서 운동하고 있긴한데 아니야 충분히 살 빼고 있어 지금 잘 빠지고 있어 이야 이야 트위치핀 이야 멋있어요 아 그쵸 아이고 근데 근육통 익혔을때 얼른 빡세게 해놔야 살이라든가 근육이 붙는데 네 네 신하님 피곤해요 열한시까지 보다가 주무세요 도시나리가 도시나리가 우리 최우형님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네 시간 뒤쯤에 자요 왜요 왜 고바스보야 음 나쁘지않구만 막판 해볼게요 막판이랍니다 아이고 고수분도 오실려면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파서 너프 그치 음 자 지금 한번씩 갑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아니라는 점 아 젠장 내 빌드 잘못 먹었다 아 왜 왜 왜 저렇게 나왔어 아 이번건 실수라는 점 설마 이렇게 실자고 있는 실수했는데 공격하실라나 하면 안돼 네 하면 안돼요 야 공격하는거 봐라 공격하는거 보좌 아아 아아 핸디캡 의도차는 너프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아니 이런 기자가 어렵네요 그냥 윽 잘 안되네 누가 이겼어요 오 뭐야 범지님 뭐야 오 이럴리가 없는데 카브지님 수고많이 하세요 한판 더 할게요 오케오케 가지마요 고시나리 방송 재밌다구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돼요 1등은 안돼요 전 갈건데요 가지마요 가면 안돼요 강제입니다 화요인은 강제 화요인은 강제 아 왜요 왜 저는 강제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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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부하시는거구나 아 공부하시는거 공부하시는거면 인정 네 아 전 또 저기 거기 가는줄 알았잖아 따로 피체카로 가시는줄 알았잖아 공부면 인정이지 공부면 킹정이죠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고시나리 공부하면 킹정이지 뭐야 포테토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격을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공격을 받아랏 내 공격을 받아랏 받아랏 어 뭐야 왜 자꾸 공격이 나한테만 들어와 오 야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 카마돈니 고아 안녕하세요 웰컴토마이 브로케스테 어게인 땡큐 포 커뮤니 어게인 오케이 오케이 11시 전에 끝날거같애 오케이 오케이 공부가 아니라 숙제 아니야 숙제 그러면은 끝나는게 있으면 숙제 아니야 아니면은 오늘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건가 아 근데 진짜 빌드가 안된다 혼자서 빌드연수 엄청 해놨는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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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향님 친애향님 가면 안 안돼요 친애향님은 절대 가면 안돼 안돼 곧씨날이 방송 보고자요 고바씨버라니 안돼요 그냥 안돼요 네 그냥 안되고 싶어 네 오 뭐야 돌아가 싶어였는데 방금전에 공부 핑계로 빠져나오세요 아니야 친애향님은 공부하시지만 어쨌든 네 몸이 안좋으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몸이 아니야 내가 알지 야 과연 어느 분위기실라나 안돼 반대 반대 아 아깝다 회전을 반대로 했어야 했는데 세트라 리그보다 빡기네 그쵸 곧씨날이 방향형이 좀 빡기해요 네 이런 막판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한판 더 가겠는데 안돼 못가 안보내줄거에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그거 육성으로 듣고 싶다 아 왜요 아 이런 카부지님 수고 1등하지 말라면서요 아 뭔소리에요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 안나요 아 진짜요 한번 진심모드 다같이 진심모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진심모드 조금 가겠습니다 임 이몬 플랜 님 어서오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진심 진심모드입니다 봐주시는거 없어요 그냥 진심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심모드 뉴비 울어요 한번만 진심모드 가죠 아닌데 아우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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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다 아니요 지금 팀이 안돼 곧씨날이가 보고 있어 곧씨날이가 보고 있다 망했다 빌드 빌드는 뭐 골탈하고 망했다 그냥 와우 죽는줄 아네 으흠 자과자과자과자과 abundant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장난이 아니네 야 진심모드하니까 장난이 아니네 아 싫고 이런 테트라 리그보다 빡세네 도티나일방송이 원래 빡센 방송이죠 여기서 테트리오의 실력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DT를 나중에 DT가 뭐예요? DT가 뭐예요? 아 빌드예요? 다시는 안 늘잖아요 뭔소리예요? 아 더블티스피인 아 그렇군 왜 자꾸 줄이는지 모르겠네 초반에 뭔가 와라라고 오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땜에 당했어요 뉴비 울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 같이하자 오 이거 실기했다 오 뭐야 실기도 이렇게 만회하시는 만회 만회 카부찌 형태님 못 튀었다고 했다 튀시면 안 돼요 어딜 튀어요 오 돌아가시겠다 뭐야 임온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 오니까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1등 하신거에요? 와 와 드디어 1등 하셨소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좀 봐주시면 사세요 이제 고스분들하고 초보분들 나눠도 되겠다 힘 조절 힘들었다 흠 원래 고스분들의 제일 힘든게 힘 조절이죠 흠 흠 아 아 아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뭐 방법은 있지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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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격이 주질 않아 계속 오는데 그래도 전에 고티나리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고티나리 그 전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아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했네 안돼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짝대기가 안 나오는거야 국대나무 어쩌자는거야 와 공격받아 와우 우와 공격이 엄청 오네 오 잠깐 아 아니야 아아 참아야 아아 참아났다 망했다 아 아아아아 소리 꺼야겠다 이런 왜요 고티나리아의 그 감미로운 기침소리 아 망했어 아 가면단님 고아안냐 하케요 와우 엄지님 어디가케요 엄지님 가시면 안돼 어딜가요 가지마요 열 네네분 계시구요 가지마요 우리 귀여운 친애형님 가시지마세요 어디가요 여어 복잡했어요 자 과연 좀만 방심하면은 큰일나죠 방심하는 순간 바로 집니다 방심은 금물이란 뜻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란 뜻입니다 방심은 금물이란 뜻입니다 야아 두듬 두듬님께서 우승하셨구요 어 이렇게 주는거 더 늘어야되는데 지지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이 벌써 와 아 자꾸 생각을 안해 또 아 또 나쁜 버릇 나왔다 생각하지마 오키야 지금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노트부터 움직여 노트를 움직이란 말이야 노트를 움직이란 말이야 아아 흐흐흐흐흐흐흐 야아 목소리가 그런다 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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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방심하다가 금방 돌아가시겠는데 엄지님 안계시겠죠 네 엄지님 안계시죠 안계실거야 카톡 받거든 야아 다시 탈출하면 됩니다 탈출할 구멍은 없습니다 노탈 노탈출 전입니다 네 어어 안돼요 가지마요 야 근데 잘한다 열개를 만들면 되죠 오오 도공이셨구만 협박으로 신고당 아니 뭔소리에요 협박이라며 안돼요 가지마요 네 안돼요 누가 자꾸 유튜브를 구독 누르고 구독시켜 누르시는가봐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아유 보고싶으니까 그렇죠 야 어느 분이 이겼어요 지지 뭐야 포테이토님 왜 쉬시는거야 지지 뭐야 뭐야 지지 뭐야 왜 쉬시는거야 구경하고싶어서 그러시는거에요? 뭐야 왜 다들 쉬시는거야 자 아 구경 구경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요? 잠시 쉬는시간 오케이 자 지목 가겠습니다 지목 제가 제가 누구를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지목해가지고 다음판에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흠 나는 빌드 몰라 뭐야 벌써 두 명 남았어? 오우야 뭐야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개활창이 없던건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아 이거 위험한데요? 흠 흠 흠 오우 어 진짜 열심히 하게 되네 흠 흠 하 봐주시면서 아시겠지 상대가 그 고스날인데 설마 빡게 마시겠어 상대가 그 고스날인데 말이지 그렇게 막 공격하시면 아파요 어 아픈데 아픈데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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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아 젠장 잘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극복하는게 골수가 되는 지름길이지 골수가 되는 지름길 따위는 없어 오로지 연익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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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엄청 봐주시면서 하신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정도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 야 야 야 계속당히 힘 빼면서 하는게 고스날이랑 딱 실력이 맞다 이거죠 지금 야 되게 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1등을 좀 나눠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고스날도 1등이 하고 싶다 와요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짝대기가 잘나왔어 짝대기가 와 짝대기가 잘나왔어 스키니님 어서오시구요 네 와 진짜 잘하신다 아니 운이 좋아하실 뿐이에요 운이 운이 좋아하실 뿐입니다 자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스페인 유정 스페인어로 인식을 어떻게 하지? 아 이게 자꾸 버릇이 계속 있네 오야야야야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순간 죽는줄 알지 진짜 저중 잠깐 갔다왔네요 아이고 하나타님 죄송합니다 살려다보니까 키 오류났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어려워요 아 젠장 점못했다 점못했지만 그래도 극복하는게 고시나리의 기회를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고시나리 플렉스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요 실력이 실력이 그래도 늘었죠 빌드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실력이 늘었다고 혼자서 남몰래 폭포 수련을 하고 왔도다 하지만 하지만 난 여기까지인가구 포스피리온을 해도 고인물한테는 당할 수 없어 또 끝났네요 뭔소리에요 친하장님 한번 해보세요 위기를 기회를 받고도 못 이긴다고 안할래요 앙스타나 하세요 안할래요 테트리온을 하세요 흐흐흐흐흐 자 음 아 아까 나왔긴 했는데 한참 안나오다 지금 나오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됐다 그렇긴 뚫었는데 어먰어머머머 자꾸 왜 자꾸 공격이 들어옵니까 공격이 들어옵니까 무조께 무조께 공격이 들어와 흠 흠 흠 흠 흠 아 안할래 안할 안할 안할래요 쿠키런 킹덤이나 하세요 쿠킹덤 연결 왜 이렇게 안하시지 활동 활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활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팔로우 버튼 건드려볼까요? 누가 구독하고 구독 구독 구독하고 구독치켜 눌러요 자꾸 구독하고 구독치켜 눌러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하잖아 아 음 나쁘지 않구맨 건들지마요 좀 안정적이게 좀 어 구독 어 지금 뭐 테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야 유기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뱅드림 뱅드림 거르즈벤즈 파티 과연 어느 분위기실지 아직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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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킹덤토리님 오셨다 오시분들 긴장하세요 고수분 한 분 오셨습니다 고수분 한 분 오셨습니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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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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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한 분씩 한 분씩 오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시작을 하도록 하기 전에 이제 푸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예 기분 전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판 하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끼리 하고 고수분들끼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해보면 영상 прибortal док잠 자 여기서 그래요 confined 분명히 자 성분만 만약에 로우 소아 植 자 금 Fot Hundreds 잉 와 나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죠 공격을 그렇게 받았지만 야..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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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상돌이! 걸즈벤즈 파티! 아 젠장 계속 일찍 죽냐 어떻게 해 다음판엔 초보분들끼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라기에는 기준은 저기 빌드를 이해하고 있는 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을 초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맞으면서 크는 겁니다 껄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네 악시간 되어서 갑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망하셨네 네 자 이번엔 초보분들끼리만 골슬분들 한 번 쉬어주시고 어? 그러면은 초보분이 저하고 하나타님 밖에 안 남네 스틸리님도 초보님이신가? 자 이대로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화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들 어디 가신거야 화이팅! 화이팅! 어! 젠장 어어 어어 고만있다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하면 돼 됐어 됐어 침착하게 하면은 돼 안되는건 없어 침착하게 하면 돼 흠 침착하게 하면은 됩니다 뭐든 됩니다 다들 가셨구만? 아무도 채시 없는거 보니 가셨구만 흠 흠 흠 흠 흠 으음 나쁘진 않구만 하지만 좋지도 않아 흠 흠 흠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 얼마나 평화로운 방송인가 어 잠깐 어이씨 아이 그 오랜만에 올라온 첫 채팅이 고발수보 변메탈이라니 아 잠깐 용서할 수 없다 자 평화롭죠 고인물분들 평화롭죠 아직 뉴비의 세계는 이렇게 창창하다고요 아 참 놨다 어 어떻게든 남긴 남았는데 이거는 죽은 것 같다 평화롭죠 하지만 고끼나이도 끝난 것 같아요 어 네 젠장 고인물분들만 하세요 이제 자 이제 고인물분들만 내가 고인물이다 어 내가 어 잘한다 하시는 분만 남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모드로 가야됩니다 진심모드로 가야되요 RH님 어서오시구요 자 이번에 고인물분들입니다 자 이번에 고인물분들입니다 진심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어 킹도토닌님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심모드입니다 꿀 조금이라도 진심을 안가시면은 망합니다 진심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줄게요 그치 진심이 보여지는군 조금씩 봐주시면 따시는게 보이긴 하는데 뭐 진심이라고 치고 짜먹는 꿀 음 그럼 뭐지? 오오오오오오 이번엔 다같이 이번엔 다같이 들어오세요 이제 다같이 일요일 저녁이라서 그런가 많이 안오시네 두듬 자 안들어오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에요 자 힘을 좀 빼고 해주세요 저희 고수분들은 힘을 좀 빼고 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나 지금 뭔가 되게 못하게 됐어 뭐지? 왜이러지 갑자기? 하지만 이 것도 극복하는게 고수가 되는 길이라면은 나는 기꺼이 극복을 하겠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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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기 전에 끝나겠는데? 와 이거 뭐 안되는데? 아니 노트가 왜이렇게 노트래 자꾸 와우 졌다 설정좀 바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어렵죠 어려워요 다음판에는 초보분들끼만 초보들끼만 다음번에는 괴물이 되서 돌아오겠습니다 고수나리 야 저것도 다 빌드겠지? 일부러 하신 아 그렇지 야 저러면은 뭐 더 뭐 이렇게 데미지 주고 그러나? 모르겠네 뭐야 하나타님도 쉬고 계시네 다같이 해요 다같이 네 즐거웠습니다 다들 즐게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같이 해요 다같이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다같이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다같이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다같이 짜먹는 꿀이 마지막 짜먹는 꿀이 마지막 음 공격이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구만 uden sy & ley Career 와우아우와우 잘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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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죽는조뭔 오오오오role 오 위험했어 조용 그러니깐 검은콩님도 안보이시는데 어디가셨지? 바쁘신가? easterly 흐흑 아하하하 그러면은 고씨냐에도 이제 방송을 더이상 그만해야된다는 신호인가? 어? 하낙타님 아 이거 안돼 유튜브에 전념을 해야된다는 뜻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위험해 아 와 죽는 줄 알았다 와 됐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숨막혀 죽는 줄 알았네 야 충통 트인다 하지만 언제 또 충통이 조여질지 모르니 모르니 야 충통 트인다 아 바로 조여졌어 바로 조여 아 야 어렵네요 이제 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수분들만 남으셨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고수분 오셨다 아 아 아 아 아 어렵죠 인원이 많이 안 모이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야 시작 어 그래도 열두분 계시네 많이 계시는거죠 아팠어 아팠어 아팠지만 얘도 극복하는게 어어어어어 오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와 죽은줄 알았네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뭐야 내가 게스트님을 이럴 순 없소 아하하 잘못났다 잘못났다 어떻게 하면 잘났다고 표현할까 야 어렵죠 너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아아 어 오케이 어 방금 좀 어지러웠어 넌 넌 넌 넌 넌 넌 넌 lending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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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직 준비도 안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짝 대기가 한번만 더 와 죽는 줄 아시다 우와아 우워 죽는다 죽는 줄 아 Met 진짜 죽네 으어어어 흐 FIR doesn't 죽엇 샛 잽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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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어디 가는 거야? 우와, 와, 와, 되게 오래 차가 남았다. 과연 어느 분이 계실지? 포테이토님 화이팅! 킨드토이님 화이팅! 아아...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린민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예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의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하나타님이 쉬고 계시는구나 자 들어오실건가요 링크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신거 같구요 자 이제 고수분들 따로 있으니까 적당히 봐주시다 고수분들끼리 남았다 하실때 진심모드 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봐주시면 됩니다 아 멍땡이바라 그렇구나 좋아 이번엔 빌드를 완성해보는거야 아닌데 내가 원하던 빌드가 안나오네 아니야 내가 원하던 빌드가 아니야 된거 같은데 아 젠장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이 빌드가 아닌데 아 이게 적당히 높이가 달라져야되는데 어느정도 높이가 있는데 아 아냐아냐 아 비슷한데 조금 달랐어 아 빌드 빌드 했는데 아 빌드 했는데 아 빌드 했는데 제가 연습한 빌드였어요 네 잘했죠 진심으로 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다 진심모드 한번 가보죠 뭐 한번 다음판이네 야 그래도 저 빌드 빌드 성공했어요 제가 연습했던 빌드가 드디어 실전에서 통했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그런거지만 칭찬해줘요 아무도 안계시지만 어 공포감리 고 칭찬 감사합니다 와 진심모드 장난이 아니구만 아이고 잘했다 아 쟨당 야 와 와 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야 이번엔 진심모드 빌드 가야돼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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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속도에다 빌드까지 있어야돼 빌드 가야돼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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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빌드 가자 빌드 가기 전에 끝나 겠다 ó거의ft 맞까 이거 진심모드 라는거 깜빡했다 올래 클리어 왓idian 와 와 와 와 누가 남으신거야? 와 개스프님하고 두 분이 남으셨네 진심모드 가야됩니다 지금 야 올클 두 번이나 연속으로 처음 봤다 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감탄샤 밖에 안나온다 진짜 와 와 게스트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야 제 꼴등이에요? 8초만에 당했네 적당히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네 야 이 정도지 지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뭐 야 이렇게 빌드 뭐 필요없다 그냥 하자 와 그냥 진심으로 하시는데 다들 네 진심하세요 그냥 네 뚜듬 elev Buy 가 잘 야... 오오오오 와아아아 처음에 올클리어로 해가지고 저기 시작은 좋았으나 야... 게스트닛 저게 실수 아니라는거지 와... 바로 복구되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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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이래도 와아... 어렵네요 근데 곰포관님 계셨네? 네...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의리로 보는 곧짓날이 방송이죠 깜짝이야 방금 왔어요. 아아... 그렇군요 그치... 의리로 봐주는게 곧짓날이 방송이죠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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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버릇 저거 왜 끝에다 놨지? 아... 자... 얼른 가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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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규두인님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아... 자꾸 왜 이러니... 고끼야... 너 아니랬잖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하지만 바로 복구하자 할 수 있어, 고끼야 지금... 지금의 너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퀴드함... 퀴드... 퀴드... 일단 복구가 조금씩 되고 있죠 와아아아... 죽는줄 알았네... 와아... 진짜 죽는줄 알았다... 방금 그 공격 왔을 때는 진짜 어떻게 되는가 싶었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건 이것대로... 공격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 일났다... 지금 공격수를 막았는데... 와... 어렵다... 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안되네... 아... 이야... 안넘어갔다 죽는줄 알았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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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헛... 둘... 아... 와... 죽겠다... 좋아.. 반대로 얘기해보는거야...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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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굿재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거야... 야아 있어 있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발 제발 우와 어렵다 야 그리 영캐 여기까지 탔다 빨라가지고 하지도 못하겠다 뭐 봐 아니 내가 최후의 충전자는 말이야? 나 되게 열심히 캐나 남은 것 뿐인데 아 잠깐 저를 위해서 1승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하나타님이셨잖아 우와 하나타님 실력 많이 올랐어 우리끼리 5분 4분 30초 정도로 버텼어요 아주 좋아요 의리로 보고 재미로 보는 고스나리 방송 안으로 나나나나나 느릴때는 어메애머애머 어머 어머 오에이어우 와어우 죽을뻔했네 야어어 야 안났으면 죽을뻔했다 진짜 그대로 죽을뻔했네 야 뭐 그냥 뭐 없네요? 네 그냥 바로가네? 네 아! 왜이래 코스야 아아 망했죠? 자 들어가구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 젠장 아 망했어 이게 비명으로 시작해서 비명으로 끝나네 와 근데 어쩌다가 사나타님하고 저 둘만 남았죠? 네 아 무섭다 6등 야 그래도 하나타님 실력 많이 느셨습니다 다들 실력 많이 느셨죠? 아 아 이게 잘 안나오네 뭐야 이렇게 나갔다와 주시는 분이 많아 이게 아닌데 됐다 좀 먹혔을라나? 아휴 먹히긴 에이 젠장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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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하려다보니까 빌드가 잘 안되네 워어어 중껑마 중껑마가 뭐에요? 중껑마가 뭐에요? 노트 shoulders 아 두 potrzeb 끝 자신이 세ength 중 한 tor 나 이것 좋아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중 꺽 마 오늘 또 하나 배웠구만 음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아 안된다 음 아으 빌드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별걸 아 별다 줄이 별걸 다 줄이네요 진짜 잘 배워야겠다 두둔님한테 별 잘 배워야겠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네 양옆에 있는 그게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하나타님 오 특훈하셨죠 좋아 아주좋아요 참고로 랭킹전 정신은 얼마나 아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진짜 실 많이 누르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진심모드로만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진심모드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진심모드입니다 어 야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오오오오 저랑 똑같으시네 그러면은 고스나리 보다 더 잘하시는거죠 짧은시간안에 그렇게 실력 많이 드신거면은 엄청 잘하시는겁니다 아아 일났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망했다 다 망해 야아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아직 고스나리는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자 중요한건 꺾이지않는 마음 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건 꺾이지않는 마음 중요한건 꺾이지않는 마음 마음 중요한건 꺾이지않는 마음 마음 아아아아 으 으 으 으 티스피를 배워서 해줘 아 그니까 티스피를 하고는 싶은데 그걸 만들지 못하겠어요 티스피를 자체를 티스피를 만들고는 싶은데 만들어서 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다가 나오는거 티스피들은 가능한데 만들지 못하겠어요 유튜브를 보고 제가 제꺼 그거 뭐냐 유튜브 생방송 보면서도 하는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벌써? 벌써? 와 장난 아닌데 그냥 공격이 훅 들어오네 이야 역시 진심모드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와 안했으면 죽었다 와 지금 진심모드 하고 있는데 야 여러분의 진심모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확실히 와 이대로 죽는다고? 이대로 죽을리가 없어 살았다 살았다 이렇게 저 티스피는 할 줄 아는데 망했어 아아아아아아 망했군 세판정도 하고 오늘 방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들어 오셨잖아 야 ㅇㅋ ㅇㅋ ㅡㅇ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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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시작합니다 진심 모드에요 진심 모드 네 하나타님 지금 보니까 저 아이디가 사실이라면은 하나타님 생일이 얼마 안 남았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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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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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맘의 준비가 아아아아아아악 와아 장난아니다 BGM이 너무 좋아 태트로를 끊지 못하는 이유 아 아 그렇군요 맞네 생일이신거 네 이제 좀 좋겠네 야 생일때는 어떻게 맛있는거 많이 드시나요? 아 그렇군요 맞네 생일이신거 네 이제 좀 좋겠네 아 그래요? 언젠데요? 어? 이틀 뒤잖아 뭐야? 이틀 뒤잖아 뭐야 원포가님 뭐 2월달에 생일이신 분이 많으시네 어 그러네 야 저 발렌타인 때 저 뭐줄꺼 죄송해요 네 발렌타인 초콜릿 저도 받고싶단 말이예요 그래서 수금방송좀 킬 오오 수금방송 좋겠다 와아 멋있다 와아 멋있다 수금방송이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여기는 지금 잠깐 대화 중에 지금 이렇게 공격하기 있기 없기 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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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격이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리네 오케이 이거는 뭐 빌드도 끌일수도 없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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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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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는게 고작이었다 야아 와 버티는게 고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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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다 아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늦으셨네요 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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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판 가겠습니다. 아우... 아우... 중 꺽 마... 단어를 오늘 처음 알았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별... 다... 줄... 별걸 다 줄이네... 오늘 배웠습니다. 나중에 써먹어야지... 아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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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뭐 없네? 그냥... 야... 야... 킨드토리님... 봐주시면 캐시네... 너무 봐주시면 지실 것 같은데... 음... 진리는 없다라는 뜻이... 반증을 한다듯이... 바로 실력으로 증명해주시는... 킨드토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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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섭다... 야... 내가 이 판에 또 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야... 간다... 감탄샤밖에 안나오네... 야 큰일났네 야어 와어어어어 무섭죠? 나 꼴등이야 한판 더해 안되겠어 용서할 수 없다 찐막입니다 꼴등인건 참을 수 없다 꼴등인건 참을 수 없소 하지만 또 꼴등되게 생겼소 큰일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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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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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꿀등인가 야 어렵네요 테트리오가 어려운 게임이긴 하지 야 방심좀만 하면은 바로 네 가십니다 조심하세요 야 진심모드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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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지 어떻게 저렇게 빠른 판단이 가능할까 한판 더 꼴등 아니죠 어 포테이토님께서 왜 당하셨지 한판도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연습했는데 예 그렇게 연습해도 안된다고? 고수 고수의 1등하면 안돼 안돼 뭔소리에요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 아직 할 수 있죠 아 칭찬해 주겠다는 의미 아 다 줄이지 마요 별 다 줄 아 아 갑자기 스피드가 느려졌죠 된장 그래도 아까 전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았다 야 그래도 쉽게 끝나진 않았죠 와 됐다 와 죽는 줄 알았네 10번만 잘 막았으면 된거였구만 와 어려워 하지만 고시나리에게 불가능이란 존재한다 존재한다 솔직히 불가능하다 이기는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최대한 버텨 보겠어 아 아 잠깐 바꾸면 안되는데 왜 바뀌었지 아 뭐 아니아니야 짝대기 안나와 와 짝대기 안나와 와 짝대기 안나와 아 칭찬은 물 건너갖고 이번 이번 발렌타인때는 몇개나 받을 수 있니까 발렌타인 야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기 전에 찐찐방 한번 더 가구요 네 진짜 찐찐방하기요 네 어 준우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안계시는 동안 방송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끝내지 마세요 왜요 왜왜왜 끝내야되는데 이제 왜왜왜왜 뭐 좋은거 줄려나 뭐 좋은거 줄려고 잠깐잠깐잠깐잠깐 이런거 말고 이런건 좋은게 아니잖아 잠깐만 공격은 좋은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격은 좋은게 아니야 와 이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야 아 방송 유지만 잘했죠 뭔소리에요 게임 지금 부정할수도 없다 아 괜찮아요 그래도 많은 유입분들과 고수분들이 고수날이 방송 많이 오신다고 안돼요 자 오늘은 이제 방송을 아 여기까지 흐헤헤 수같지롱 어 근데 보니까 엄지님이 나가셨네 아유 제 인성이 좋죠 인성 또 하면 고수날 얘기했으니까 인성때면 시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시체의 냄새가 좀 나는거 같긴하지만 어쨌든 네 인성하면 고수날이 인성하면 고수날이 어머머머머 오 잠깐잠깐잠깐 그렇게 막 공격하는게 어딨어 잠깐만잠깐만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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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체가 저기있는데 뭔소리에요 삼십.. 안써져요 삼십기 전장권 포인트가 없으니까 안써지는거죠 주는일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 아직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안주셨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언제 차만 모았대 우리 주노님이면은 옛날에 제가 배틀그라운드 방송만 했었을때 유저분이시죠 지금 무슨게임 하시나요 좋은거 좀 줘봐요 좋은거 좀있으면 발렌타인인데 아 카트라이더 이번에 드리프트 나왔던거 보고하시는구나 저는 다양한게임 많이합니다 야 무섭다 이런 분들하고 내가 지금까지 같이 토끼고 있었다니 카트 재밌어요 진짜요? 아 이제 끝내야되는데 나도 모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나도 모르기 시작했다 유기하는 게임까지 힘겹죠 어쩔수 없죠 뭐 하다보면은 게임이 어떤거는 잘 못하게되고 그런거죠 그게 종합게임 스트리머의 비애 아니겠습니까 오 뭐야 와 짝대기 지금 나왔는데 와 아니에요 연작 안했어요 근데 안돼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지금 자 찐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어 어 인정이 없어요 네 와 나 지금 야 나 지금 와 나 지금 멘탈 나갔어 나 지금 뭐 안돼 지금 와 멘탈 멘탈 나간거 같애 역시 진신모드 역시 진신모드는 역시나 위험합니다 아 와 나 도움만들었네 아우 가려 연장이 안돼 당연하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연장이 안되는거에요 자주오셔야죠 자주오셔야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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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소 찾았소 우와 저걸 찾았소 아 하지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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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 지만 하지만 안돼 아 저기 저기로 가야돼 그렇지 아직 끝났으면 멀었죠 아직 멀었 따구 아 아니야 이게 바로 돌기나리의 성장한 실력이다 오 오 공격이 왜이렇게 무섭게와요 왜이렇게 무섭게와 왜이렇게 무섭게와 왜이렇게 무섭게와 어 잠깐잠깐 아 뭐야 왜 저쪽으로 놔둬 아 망했어 오래살 더 오래살 수 있었는데 아 졌다 아 킨더토리님 봐주면서 하고 계셨네 그게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가 천 명 이상 돼야돼 유튜브 구독자가 저한테 힘을 많이 보태주세요 요새 애니메이션 소개하려고 애니메이션 소개 따로 지금 보면서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소개 유튜브도 따로 하나 만들 예정이니까 그거는 따로 홍보 안 할거에요 근데 알아서 찾아오세요 흐흐흐흐흐 재밌게 할거야 되게 재밌게는 못하겠지만 반응이 좋으면은 싫어요 지금 아직 안만들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 소개방송도 만들거고 아 아 맞다 맞다 아 맞네 나 지금 못받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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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맞아 나 마판이었는데 네 나 마 마 마판이었는데 마판이었는데 네 어이공 언제하나요 몰라요 와 이걸 살았죠 야 죽다 살아나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깎아놔야돼 얼굴 보시는 순간 곧비나리한테 실망 많이 하실텐데 아 이렇게 생겼어? 뭐야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하고 대화한 줄 알았더니만 어 사람이 아니라 동물하고 대화한 거였어? 포켓몬이었어? 젠장 포켓몬 누구랑 닮았네 이럴걸요 이제 어쩐지 포켓몬을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있어 포켓몬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있었네 하면서 막 선물 주세요 뭘 선물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자주 와줘요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고 고찌나리 이렇게 힘들어요 봤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힘들어요 어 어 안돼 나 지금 핀박혀 어 아 죽었다 아니 어차피 좋은얘기 안나올거 자기 비판하지 뭐 야 무섭다 맞아 이제 마판이야 마판 끝났습니다 이제 야 테티스 아니야 하하하하 망했어요 이게 뭐야 어우 나 지금 시작할뻔했어 근데 진짜 찐막 한번만 가죠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포켓몬고 하셔도 될거 같은데 이제 진짜 안할거에요 네 싫어요 오시나리 내일 일찍 출근해야된단 말이에요 일찍 출근해야되 저 자야된단 말이에요 곧 자야되요 그냥 얼른 성공해서 직장 직장 그만두고 유튜버로서 생활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안되기 때문에 와 죽을뻔했지만 살아주는 센스 피지컬 오지고 지렸고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 저도 내일 찍나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무섭네요 방송을 더 봐야된다니 도대체 몇분이서 보고계시는데 지금 궁금하잖아 14분께서 보고계시네 좀만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분만 더 연장하죠 뭐 네 30분까지 하지 뭐 근데 어디 나가시는거에요 VIP님 네 감기가 안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연장이였구만 연장이 문제였어 맞아 아 학교가야죠 뭐 학교? 지금 개학인가요? 아 그 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기 개학이 이게 아니고 진학이니까 쉬시는거구 하루개야? 아 그리고 또 쉬시는구나 야 최대한 버티셨다 야 킹도토리님이 야 대단하신데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도대체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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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빌드 다 잊어먹었어 난 아까 아까전에 그 엄청난 공격으로 멘탈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으아 공격이 계속 와 이건 망했죠 하지만 꼭 중요한건 꺾이지않는 마음 중 꺽만였나? 네 중요한건 꺾이지않는 마음 자 네 카트합시다 렉걸린다 뭔소리에요 네 카트하자는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심의 고민중입니다 자 금방 꺾여버렸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5월 15일 세종대왕님하고 생일이 같습니다 아이고 잠깐 아 승의 날입니다 잠깐 앗 그리고 생신이라고 하지마요 저희는 동등한 관계라고요 어른이고 아이고 게임에서는 관계가 동등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형이죠 아이 고맙습니다 많이 채워줄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하시는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맛집 맛집 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네 테트리스 맛집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테트리스 맛집 맞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신거라고 하면은 맛집 제대로 찾아오신겁니다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저는 뉴비인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요즘에 빌드 연습 좀 하고 있거든요 누가 링크점 한번만 봐주실 유양은 있으신가요 좋아 이거는 네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봐요 헉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봐주실 위앙 없으십니까? 아이고 잠깐잠깐 잠은 늦뻔했어 그 순간 잠은 늦뻔했쇼 역시 착하셔 봐주실려고 그러잖아 지금 야 봐주시는 거 봐봐 야 감사합니다 못하지 않나? 아 과출님이시구나 오케이 자 링크 자 들어오세요 컴온 시간 없어요 지금도 겨우 10분 연장해가지고 하는거라구요 얼른 들어오세요 과출님 한결찐님 코아 안녕하세요 뭐야 링크 주시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지? 그렇군요 좋아 오늘은 넥이 그런거 없네 저기 누가 이길지에 대한 그 그것도 있는데 원래 준비 다 해놨는데 쓸모가 없구만 쓸모가 없구만 야 무섭죠 무섭죠 안되쥬 이러면 안되쥬 고시나리 열 받았쥬 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쥬 죽어야쥬 아 젠장 아 아 살아야되는데 아 아니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되구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가군고시님 고아안녕하세요 오 ASD님 오셨다 저분 고슨데 발사치는 로봇이다 맞아요 고시로봇이라고 고로봇입니다 어떻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시청자가 더 느는거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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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안돼요 큰일났네 어 실수하셨다 아닌가 실수를 가장한 패드라서 화면이 너무 작아요 이런 큰 화면으로 보셔야 더 재밌는데 여기 네 맞아요 고인물분들도 많으시고 대신 봐주시면서 하고 계세요 지금 테트리스 맛집 아 진짜요? 하하하하 포테토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가요 자 한 두판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1대1 남으면 진심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지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팅 베팅 갑니다 누가 이기는지 베팅 베팅 갑니다 혹시 지목이 있겠습니까? 혹시 지목이 있겠습니까? 혹시 지목이 있겠습니까? 혹시 지목이 있겠습니까? 오늘 누구나 붙고 싶다라는게 한분도 안계셔가지고 아 아 진짜 멘탈 나가지고 속도가 안나네 와 아 우와 우와 그쵸 렉이 좀 심하긴 하죠 혹시 지목이 있겠습니까? 지목이 있으십니까? 지목이 있으십니까? 지목이 있으십니까? 지목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지목이 있으십니까? 지목이 있으십니까? 하나타님 오! 하나타님 제조소 뭐야 이거 잠깐만 저 랑 오케이 자 잠깐만요 시작 안할거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측 갑니다 예측 오늘 어느 분이 이길까요 아이디가 뭐죠? 남으신 분이 뭐죠? 게스트님하고 오케이 잠깐 기다려봐요 QW QWER님 ER님 그리고 게스트님 자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예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하나 했다 QWER님 게스트님 지금 한 분 한 분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1분으로 할걸 내가 지금 30초로 해가지고 모르고 자 야 게스트님이 5분인데 야 일단 투표는 끝났어요 이제 어느 분이 이기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다 예측할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한때 주눈님 고시나리 그 뭐냐 매니저셨지 순자반 정배 진심모드 가야됩니다 또 또 자기가 누구랑 붙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되겠다 그냥 오늘 12시까지 하자 근데 끝나면 끝날수록 더 많이 오시냐 어떻게 저랑 고시요 뭐야 누가 이긴거야 어 QWER님이 이기셨죠 QWER님께서 이기셨구요 야 포인트 다 가져가시네 다음 지목 나왔습니다 다음 지목 나왔어요 엄지님하고 111님하고 저하고 나왔습니다 네 남으시고 또 갑니다 기다려보세요 예측 시작 어느 분이 이길까요 111님 고시 고시나리 자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소리에요 별명이 고발스러워뇨 아니에요 와 111님한테 다 걸은거 봐봐 고시나리 걸었다 누구야 천포 걸었다 이거 사명감있게 해야겠구만 자 두 분 두 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믿지 마시구요 저도 부담갑니다 부담 믿으면은 시작합니다 아 제대로 가야겠구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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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공격이 왔군요 하지만 하지만 아 엄지님 상대면은 빌드 한번 해볼걸 빌드 한번 빌드 한번 연습한거 할걸 잠깐 이건 계획이 없었던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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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갑자기 야 잠깐 야 잠깐만 와 방심하는 사이에 바로 바로 네 야 야 방심하는 야 죽을뻔 했다 와 죽을뻔 했다 믿는 분한테 발등 찍을뻔 했다 어우 죄송할 뻔했네 어우 죄송할 뻔했네 어우 죄송할 뻔했어 이씨 우어어 순간 골로 갈뻔 했네 진짜 아 진짜 빌드를 못 하겠잖아 엄지님이 연습하고 오셨나보다 갑자기 실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느셨지 엄지님이 이 실력이 아닌데 잠깐만 너무 강구하 어허허허허허헣허허허아허허흐허허허허흫흫 꺼셨던 분 죄송합니다 다음 지목 있으십니까 아 너무 방심했어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다음 지목 있으십니까 아 이거 다음 지목 있으십니까 혹시 다음 두명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뭔소리에요 다음 지목 있습니까 다음에 제가 누구랑 붙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같이 합니다 그냥 뭔소리에요 제가 졌는데 아아아아아 그 뜻이구만 아니 퉁퉁님은 잘하시잖아요 자 킹도토리님이 하실 분 킹도토리님이 하실 분 킹도토리님 나와주시고 원신빵이라뇨 뭔소리에요 킹도토리님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두둠님 어떠십니까 네 두둠님 어떠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없으면은 그냥 다해요 다같이 해요 네 없으면 다같이 해요 없으면 다같이 해요 없으면 다같이 해요 뭔소리에요 다같이 하시죠 공격이 야무지시던데 아니 아 참 하나타님 들어오세요 이 키보드로 이 키보드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공격이 왜케 빨리 들어와 보통은 한 몇초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냥 몇초 있다가 들어오는건 맞지 와 공격때면 정신을 못차리겠네 와 와 와 와 ooh 와 와 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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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안된다 아 저 제가 직접해요 일단은 생방송 위주로 하고 있고 가끔가다가 제가 저기 쇼츠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는거 그게 답니다 지금은 그리고 요새 준비하는게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보실래요 주누님? 오신김에? 네 이의를 주십시오 진짜요? 혹시나에 단톡 단톡 들어와 계세요? 단톡 들어와 계시면은 들어와주세요 제가 생방송 영상 제가 저기 드릴게요 그거가지고 편집 잘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아아 저기 사요나라 잘가세요 편집자가 공짜로 생기는가 했네 일 주시나요 편집만 음 다같이 다같이 지목이 있으면 재밌는데 네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은 단체 카톡 드립니다 뭔소리에요 월급이라뇨 월급이 어딨어요 월급 없습니다 없어요 고시나니에요 방송으로 돈도 못 버는데요 안녕 자 빌드 한 번 가보자 빌드 한 번 가보자 빌드 한 번 가보자 빌드 한 번 가보자 아 이게 아닌데 아 이상하네 빌드가 안되네 잘 아 역시 연습을 더 해야돼 아니 혼자서 연습했을 땐 빌드가 아 됐는데 아 진짜 망했다 아니 혼자서 연습했으니까 빌드가 된거지 이거 같이 하니까 이게 그렇지 아 진짜요? 하나탄이 한 번 해보실래요 편집? 제가 풀영상 하나 보내드릴테니까 한 번 편집 해보실래요? 어떤 어떤 영상 보내드리는게 자신있는지 말씀하시고 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아 제발 망했다 망했다! 아! 아직 죽지않았... 따꼬 아직 죽지않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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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어어어어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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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헤흐허핳... 그냥 카톡이 없는데요? 개인 카톡 누르셔요 느낌 네 뭔 소리에요? 나리님이 랩뽑는 영상 젠장 슈트 영상도 괜찮고 누구든지 희망하면은 제가 보내드립니다 아 아 진짜요? 일단은 좀더 두고보죠 아 괜찮아요 고티나이도 퀄이 안좋은데 뭐 누가 누구 퀄을 탓해요 편집열만 힘든지 아는데 키네마스터만 아니면 이야... 이기질 못하네 저는 그 다빈치 리조비스거든요 근데 솔직히 편집 진짜 힘들어요 네 아 지목이셨어요? 지목 누구... 아! 오케이 오케이 지목 확인 다음판에 지목 갑니다 다음판에 지목 가요 네 네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목... 지목 있습니다 다음판에도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얘기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얘기야 어 지목있는거 몰랐어 아 와... 뭐... 자꾸 노트라고 하여 죄송합니다 노트가 자꾸 이런식으로 되는거냐 와... 그냥... 공격이 엄청 들어오는구나 야... 무서워 무서워 무... 무... 무서워 좋아 조금씩 극복되고 있어 고스야 넌 할 수 있어 아까저기 그 멘탈 다시 부여잡고 힘을 내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앞으로 많이 와주께요 자주 와주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유튜브 구독 안눌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유우이우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ㅓ 단톡은 비번 있어야되요 비번 비번 업소 못들어 갈거에요 애들 저한테 겐톡달라고 하면서요 이야... 무섭다 네네 있어요 코드가 따로 있어요 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지목 지목 들어갑니다 아까 누구였죠 퉁퉁님하고 두두둠님 오케 두두둠님 퉁퉁님 자 30초 예측 과연 어느 분위기 실제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위기 실지 진짜로 모르겠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자 일단은 1대1 야 아직 몰라요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어? 벌써? 걸어보종 네 오케오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위기 실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화이팅입니다 정배를 위해 아 진신모드 다같이 진신모드로 가야됩니다 진신모드 제것도 읽어주세요 카톡으로 영상 못보네요 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어떡해요 그니까 이제 그걸로 받아야지 저기 뭐냐 그 뭐지? 그 그 영상 대용량 영상 보내는거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러지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아우 맞아 맞아 샌드언니웨어 아 샌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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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언니웨어 맞아 샌드언니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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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게 아니에요 네 누구야 누가 이겼어 어 두두님이 이기셨네요 네 두두님이 이기셨어요 또 지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 두두님 축하드리구요 지목이 있으십니까 전 백포를 잃었습니다 이련 없으면은 다같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킹도토니님 좀 외로우시겠다 원래 그 정상에 있는 분들은 외로우시지 하나타님도 하나타님도 같이 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우리 준우님 매니저를 또 노리고 계시나 자 멘탈 자 멘탈 아까 부여 아까 털린거 제대로 부여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멘탈 날라 날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적어도 좀 빌드를 좀 캐울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너무하잖아 와 그냥 그냥 날라가네 야 야 멘탈 부여잡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멘탈을 파괴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너무하잖아요 진짜 야 멘탈 부여잡은 멘탈도 지금 파괴됐구만 저는 맨날 저런 아 진짜요? 모바일은 깔아야된다네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이 빌드 하려고 그랬어 퉁퉁님처럼 이 빌드 하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이 빌드 하려고 그랬어 아 근데 맨날 맞으면은 언제 때리면서 배워요 아 하나타님 같이 하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어 빛난다 킹도토리님 빛난다 지목 없으면 깨끗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타님 나가셨구나 자 진심 모드로 가겠습니다 이제 12시까지만 딱 아 커밍도 죽었어요 이런 어 근데 커밍이 왜 자꾸 그렇게 돼요? 이번엔 좀 오래 살자 오래 살자 내 목표 내 목표 장수다 전원 일기처럼 장수 내 목표는 장수야 내 목표는 장수야 그래 죽다 너 오래 살고 죽자 안 돼 위험해 위험 아우 잠깐 왜 바꿨지 에이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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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뭔 빌드를 캐우기 전에 죽네 그냥 아하 아하 저게 다 실키가 아니었단 얘기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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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게 있겠지 역시 어 오 어떻게 어떻게 된거일까 아직 이거 몰라요 몰라요 어 아하 어렵네 뭐 레벨이 오르신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방금 전에 모양이 바뀌었는데 본인 컴크 글카가 인텔 내장인 뭔소리에요 아 그래프카이드가 말할 시간은 주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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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했잖아요 와 죽을뻔했네 죽겠다 아하 우와 뭐 야 스피드가 안되니까 빌드를 채 빌드를 생각해도 채울 수가 없네 아하 지금 컴터가 지금 테트리오 땜에 거의 멈추기 직전이야 하하하하 진짜요? 이런 과연 두둑님께서 이기시 있길런지 아 퉁퉁님 아 퉁퉁님 지명받았습니다 지명받았어요 흠 지명받았습니다 두둑님하고 퉁퉁님 한판 더 아 예측하겠습니다 제 제한시간 1분으로 드릴게요 자 지명 왔습니다 뭐야 뭐야 한 분 또 나가셨잖아 이번엔 조금만 걸어야겠네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한 분만 안 아 한 분만 거시는데 네 아 마스터 듀얼할때보다 렉이 심해 하하하하 1대1 서로 자기한테 거신건 아니죠 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이거하고 다같이 한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대 30 50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목해도 되나요 이제 끝났어요 누구요 곧씨나리 빼고 누구 있어요 혹시 야 올클리어로 와 우 우 우 우 우 우 우 두두님이 이기셨죠 이야 무셨지만 퉁퉁님이요 그니까요 저도 못 본거죠 네 저기 엄지님 112님하고 퉁퉁님만 그 다음에 다같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시간을 그래 1분으로 하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걸었으면 엄청나게 걸었을텐데 고시나리에는 저기 스트리머나 아직 걸질 못해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야 엄지님한테 한번도 안거시 오 엄지님한테 100포 퉁퉁님 오 막상막한데 엄지님이 이렇게 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엄지님이 저기 퉁퉁님한테 건 다음에 퉁퉁님한테 건 다음에 지는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다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부러 지시면은 인정 안하니까 적당히 최선을 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엄지님 저랑할때랑 스피드가 다르신데? 저랑할때는 완전 막 뭐냐 와이파이급 스피드였는데 퉁퉁님이랑 하니까 어? 저기 뭐냐 시리즈급 스피드가 나오시는데? 야 이거 일부러 실수하시는거 봐요 이거 이러고 퉁퉁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면 어떻게 되는거지? 네 끝났네 자 미리 자 이제 다같이 하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했다 실수했다 실 다르잖아요 자 이제 다같이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킹덕토르님 두둠니 들어오세요 마판 네 마판 실내가 살짝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지님 너무 믿으시면 안돼 고시나리를 믿으세요 그럴바에야 고시나리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네 고시나리를 믿으시면요 네 뭐 없어요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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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사이에 바로 공격 들어오시네요 방심을 못하겠소 방심이라는거 못하겠소 지금 야 지금 위험해요 후덜덜합니다 지금 후덜덜합니다 후덜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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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왜 바꿨지? 이 아이는 쉽게 죽지 않는다 잡초처럼 밟아도 이러한다 꺾이지...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아니 근데 공격이 꺾일만큼 많이 와 진짜 꺾여 진짜 내가 지금 테트리얼하고 있는건가 다른게임하고 있는건가 모르겠어 와... 진심 모드... 오오오오... 안 돼엏 이들 죽을끔 없어 아아... 죽었다 아... 젠장 퉁퉁님 대... 킹조토리님 진심 모드... 가게요 진심 모드... 네... 저게 실수가 아니라는 점 저게 다 빌드죠 네 와 와 와 자 재밌었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